하고싶다. 너 누가 부를거야 아픈거는? 2절은 얘 해라. 너랑 만나보고 싶다 너랑 얘기를 하고 싶다 어디서라도 언제나 좋아 너랑 밥을 먹고 싶다 너랑 생각을 하고 싶다 너랑 놀러 가고 싶다 어디서라도 버스 안에서 언제나 좋아 지하철에서 나도 너랑 생각하고 싶다 너랑 놀러 가고 싶다 모르게 와야 되고 싶어 동생이 되고 싶어 양수이 되고 싶어 국정맞아 보고 싶어 야근하는 내 맘을 알는지 나 모르겠네 상자에 보고 싶어 소년자로 심어 찬풍고 싶어 오메칸자로 심어 약총고 싶어 와인하자 과일 먹으면서 양전자로 심어 나하고 싶어 보고 싶어 만들고 싶어 색 사고 싶어 이런 때 같은 네 맘을 알는지 나 모르겠네 너랑 술을 먹고 싶다 너랑 술을 먹고 싶다 너랑 술을 먹고 싶다 너랑 술을 먹고 싶다 계속 데이트하고 싶다 어디서라도 언제나 좋아 정말? 너랑 키스하고 싶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나 후각에 굉장히 민감한 남자로 동생이 되고 싶다 너는 정말 입냄새가 너무나 살고 싶어 보고 싶어 만지고 싶어 짝사랑하는 내 맘을 알는지 나 모르겠네 와인하자 보고 싶어 노래도 살고 싶어 양수여고 싶어 딱 살아가는 내 맘을 아는지 나 모르겠네 찹살 먹으면서 손에 놀고 싶어 치킨 먹으면서 오면 안전하고 싶어 아초 먹으면서 와인 안전하고 싶어 과일 먹으면서 양수여고 싶어 또 보고 싶어 만지고 싶어 짝사랑 싶어 현대같은 내 맘을 하는지 나 모르겠네 난 또한 말 약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난 알아버렸어 난 눈치챈 거야 그래서 나는 용기는 너에게 말할 거야 왕다놓고 아주 괴놓고 단태가 춤이 쇼취하게 어? 뭔 소리 아니네 꺾고 시작하자 이번엔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농이라고 딱 맞겠지? 과연 몇 번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할까? 사람마다 다르겠지? 나는 노래를 세우고 싶어 보고 싶어 만지고 싶어 석금털태 같은 내 마음을 아는지나 모르게 고마워하고 싶어 노래 숙소 가고 싶어 양수 숙소 가고 싶어 흠여맞아고 싶어 짝사랑 내 맘을 아 왜 이 이 이 이 이